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선거 방송은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이번에 국힘당 후보로 지원했다가 경선 자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없도록 참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세상이 정의가 강자의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민경욱 씨를 그냥 경선 탈락시킨 걸 보게 되면 그냥 한동훈 씨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그냥 정치검사인 겁니다. 선거부정을 깔아뭉기는 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정치검사 출신의 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공정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검사 출신들에게 항상 남다른 공정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들에 의해서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고 대한민국 이런 판사들 가운데 최고봉에서는 대법관들에게 어떤 종류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간예우가 일상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공정에 공정이 없고 민주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민경욱 처리권은 개인적인 민경욱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공당 특정 정당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관리위원장이 무슨 고대 명예고수 관계없이 그냥 다 그냥 사꾸라들인 겁니다. 그냥 뭡니까 우리 편을 그냥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공천과정도 다 주물럭거리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도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할 수가 없겠죠. 말할 게 없으니까.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1등이었으니까 압도적인 1등을 잘라버릴 때는 변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1등을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을 잘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가 공정함이라는 게 없는 거죠. 나라의 정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의 이런 미덕이라는 것이 없고 나라의 훌륭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 이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익이 되면 정의고 이익이 되면 선의고 그냥 이익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공적인 여러분들 그런 이익이 크게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총 들고 싸우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헌법적 책무로서 의사정원 2천명을 여러분 늘려야 된다. 그때 뜬금없이 나오는 겁니다. 저 양반이 왜 지금 선거 앞주고 한참 중요할 때 의사정원 2천명을 가지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선거 전에 또 한 건 하려고 하다가 그냥 좀 제대로 일이 안 풀린 거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의원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적인 정당 같으면 이를 이렇게 처리해서 안 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 이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제기한 2위 신청에 대해서는 적각 그 처리 결과를 발표했던 거랑 달리 3일이 지나도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겠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등 했는데 잘랐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기가 그것도 조작하면 되겠죠. 전체가 다 조작인 겁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 대선 후보 선출 과정 어느 게 하나 여러분들 조작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관위는 후보 결정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상대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한 것이 제1원칙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소위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과정은 투명하고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국을 경승주자 선정에서 보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줄곧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다투는 후보가 탈락하고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3사위 후보들이 경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수 여론조사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본 후보를 공천에 제외시킨다면 민경욱 후보가 인천광역시 연설에 가더라도 될까 말까한 수준인데 밑에 쪼무레기들이 가서 100% 이름들 낙선이죠.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이 내 편 내 사람 내 후배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뭡니까 그냥 코앞의 이익 때문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참새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폼 잡고 있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딱 40일 남은 겁니다. 뭐 폴짝폴짝 뛰고 그렇게 하지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냥 40일 남은 겁니다. 40일. 제 이야기가 악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짜 충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선거해 가지고는 못 이긴다 이야기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얼굴 한 번 보라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친문 없이도 얼마나 선거 이길 수 있다는가 선거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 어떻게 이깁니까 열 번 선거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선거 어떻게 이기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입 다무는 겁니다. 국힘은 그냥 곡소리가 나도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하더라도 그냥 뭐죠 자업자득인 겁니다. 그러니 윤 민경욱 후보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이 뭐 이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상 같은 공천관리비원회가 거듭된 본 후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척동자가 비웃을 일입니다. 부정의한 일을 했으니까 부정직한 일을 했으니까 옳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옳지 못한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공정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전체가 다 거짓말하면 거짓말 이런 쟁이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당에 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표 주면 표도 다 도덕질 당할 건데 표 주면 표 다 도덕질 당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압도적 1등을 제외시키는 이른바 입털막 공천이라고 하는 국김당을 조롱했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나라가 좀 반듯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통령 말씀도 권위가 생기고 대통령에 대한 신의도 생길 건데 선거부정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여러분 대통령을 보고 무슨 신의가 생기겠습니까 무슨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나오겠습니까 국힘당 여러분 공천을 보고 민경욱과 이런 이런 모가지를 쳐는 걸 보고 무슨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사람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더 큰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큰 일은 그냥 40일이면 다 곡소리가 날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 여러분 당대표 얼굴 보기 바랍니다 친문들 다 모가지 날리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화끈하게 날립니까 너희들 없어도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대부분은 참시하고 비슷하죠 자기 머리 위에 이런들 독수리나 메가 이런들 그냥 노리고 있더라도 그냥 눈앞에 이런들이 먹이 쫓기 바쁜 참새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들 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참샘 겁니다 참새들 이렇게 하니까 이 깜깜이 결정이 비상대책위원장의 고교 동문 후보를 미는 것인지 혹은 용산 대통령실 낙하산 후보를 낙점하기 위한 밀실 공천의 결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누구를 밀어야 되니까 민경욱 의원을 그냥 내친 거겠죠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힘은 좋은 결실 못 거둘 겁니다 그런 악 쪽에 서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